이라고 툴툴툴하지만 당신이 이긴 선거라고 그것도 무재비하게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여기서 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김종혁 후보를 다루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렇게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이런 방송을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김종석 씨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대통령 때문인지 용사는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방어를 못했나 대통령 부인이 부부가 이미지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거짓 프레임이라는 것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선거 실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의 소리고 정직의 소리고 그게 여러분들 나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이 가까운 여러분들 교육을 받는 것도 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과 출신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대부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신문사 출신이나 다들 제가 볼 때는 참 xxx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실을 조작하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 거짓 프레임으로 여러분 치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숫자는 사기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서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으면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고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이 약간 이바지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결정됐는데 나라 일 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했던 자들이 한 명도 나서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음에 여러분들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종혁 후보가 나왔던 고향병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여러분 붉은색을 칠해놓은 보신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6,543표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301표 정발상도 광래사전투표 1,588표 전부 다 뭐죠?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전부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여러분들 고등수학이 필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im 조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기도 고양일산동구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수치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더블당은 전부가 플러스 국민의힘은 전부가 마이너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런 격차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이 미치지 않고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닐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서는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조사함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민주당 이기현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1,034표 조작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는 6,543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기현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지 개수 4,491표 4,491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실에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 17,963 곱하기 4분의 1 세 장 다 한 장을 훔쳤으니까 이게 4,491표지 않습니까 더블 민주당 이기현 후보의 제외 국민 사전투표 득표수 562표 조작 가짜 위조투표 선관위가 집어넣은 거 261표 더하기 실제로 제외 동포들 가운데 이기현 후보한테 표를 던진 사람이 301표 그럼 261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칙이 착하게 찾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 여기도 18000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쑤셔 넣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더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공짜 표를 더해 준다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700표 조작 2700표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 가 이기현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몇 개 입니까 선거인 수 4448표 곱하기 4분의 1 그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112표입니다 2700에서 1112표를 빼면 얼마죠 1588표네요 정발산운동에서 투표자들이 이기현 후보에게 준 표수는 1588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위조투표지를 1112표를 집어 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 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에게 직접 여러분들 재회 동포들이 던진 표수는 301표밖에 안 된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선관위가 261표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 한테 301표를 받은 후보한테 재회 동포들이 301명은 이기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61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 한테 이기현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301표는 진짜고 261표는 가짜 한 거죠 그걸 합쳐 가지고 발표를 562표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김종혁 후보가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낙선됐냐 이 표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18255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고향병에 더블 민주당 후보한테 18255표가 되어졌고 고향병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참가하신 분들은 5만4천명이고 선관위가 5만4천명이 선거에 참가했는데 7만3천명이 참가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18255표만큼을 뻥튀기를 한 거죠 18255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끌으면 이게 7.70%만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23.15%가 오셨는데 30.86%로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그 18255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기현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조작되지 않았을 때 48%인데 그걸 61%로 부풀려준 겁니다 김종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52대 47로 사전투표에 패배했습니다 선관위가 18255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 넣어가지고 4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더블당 후보를 61%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4% 미친 숫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5454표 차이로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가 고향병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18255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무려 12802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로또 승부를 조작한 것도 뭐죠 간방에 가는데 국가 전체의 선거에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했는데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세 세세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더니 무슨 국민의 뜻이냐야 승관위 뜻이지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5455표라고 김종혁 후보가 7만 2천표 이기현 후보가 6만 6천표로 조작되지 않았을 때 545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인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승관위가 뭐죠 1825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부를 완전히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관위 그래프 가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수정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입니다 사전투표에 왕창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형태의 여러분들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에 그래프 가 그려지는 거예요 좌우대칭에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더해줬다는 걸 찾아낸 다음에 이걸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오른쪽 인 겁니다 복원하니까 여러분들 차이집 크기가 일단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또 정확하게 조작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는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무작위 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수만 명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건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고 랜덤남버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덮고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왜 그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숫자를 조작해서 10년째 이런 부정성을 자행한 것은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은 숫자를 만든 숫자입니다 사전투표를 만들어 집어넣었기 때문에 왼쪽처럼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찾아낸 세 표당 한 표의 가짜 투표제를 더블당 후보한테 이런 대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예를 들면 여기서 a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a를 없앤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면 오른쪽처럼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든 표를 제거하면 오른쪽이 되고 제거된 표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시 여러분들 조작규모를 더하게 되면 왼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겁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해온 거죠 이걸 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 대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죽지만 후손들도 죽는 것이고 어렵게 만든 나라가 망하는 일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를 여러분들이 착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18000표씩이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 잘라서 내가 내면 그 부분을 많이 좀 공유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야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태로 날아가면 정말 무너질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